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멕시코 시위를 방문합니다. 2023년 첫 번째 외국 방문지로 잡았습니다. 한국 대우그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거의 2천만 달러를 대출했다 갚은 것을 포부스가 폭로했습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대우가 북한과 연관이 있는 기업이라고 상기시킵니다. 브라질이 삼바축구로 영광을 되찾으면서 8강에 진출했고 한국은 16강에 그쳤습니다. 한국은 16강에 그쳤지만 확실히 존재감을 확인시켰다는 게 세계 축구 평론가들의 해석입니다. 조규성 선수는 셀틱과 곧 계약할 것이라고 여러 축구 전문 기자들이 보도합니다. 현재 모로코와 스페인의 지금 경기가 연장 전반이 방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는 0대0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연방 상원 결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한 사람은 누구라도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제네럴 일렉트릭이 역사상 최초로 뉴욕타임스 신문 전체에 독점 광고를 합니다. 오늘 뉴욕타임스를 보신 분들은 부동산면 전면과 대부분의 지면에 제네럴 일렉트릭 광고가 실린 것을 볼 수 있는데 미래형 광고고 미래형 사업입니다. 나이키가 브루클린 내츠의 가드 카이리 어빙과의 계약을 공식적으로 끝냈습니다. 어빙이 반유대적 내용이 포함된 다큐멘터리를 홍보하고 한 달 만입니다. 미국인의 거의 반은 우크라이나가 가능한 한 빨리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하도록 워싱턴이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드론 공격을 사흘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지금 의사당에서는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1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그 뒤에 이제 의사당을 결국은 지킨 아주 영웅적인 의사당 경관 또 워싱턴 dc의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의 경찰관 등에게 의회에서 최대의 감사함과 어떠한 영광 또 뭔가 최대한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의회 메달을 수여하는 그 수여식이 있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이게 민주주의의 침해라고 얘기를 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그 같은 것에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오늘 이 의사당을 민주주의의 보루를 지킨 의사당을 지킨 의사당 경관 법 집행관들을 어떤 기린은 기린다기보다 살아계시는 분들 계시니까는요 그들에게 영광을 올리는 그 자리에는 뭐 넨스 펠로스의 하원 의장은 물론이고 케빈 맥카피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또 미츠메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전부 위대한 분들이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있고 지금 그 내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조지아주에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지아주 너무 선거가 그동안 많아서 피곤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 선거가 2022년 선거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쓴 얼마라고 하든가요 엄청나게 3,8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선거입니다. 두 후보가 이 돈을 다 끌어왔겠습니까 당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지원을 한 건데 누가 당선되든지 조지아주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인구가 많은데 조지아주에서는 처음으로 6년 전체 임기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연방 상원 의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현재의 의원인 민주당의 라파엘 워넉 의원이 임시로 2년이 최대지 않았었죠. 그런 임시 임기였고 다시 선거를 하는 것이고 이 라파엘 워넉과 마찬가지로 허셜 워커 공화당 후보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아프리칸 아메리칸끼리 여러 유권자들 층 가운데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권자가 누구를 지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 워넉 같은 경우는 마틴 루터킹 목사를 많이 얘기를 하고 본인이 마틴 루터킹 목사가 심우하던 그곳에서 단임 목사로 심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전형적인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행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상을 얘기를 하는 것에 비해서 허셜 워커는 똑같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지만 조지아주에서는 영웅이고요. 풋볼스타로서 그는 오히려 라파엘 워넉을 비난하면서 백인 보금주의자들의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흑인 보금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권자들이 누구에게 투표를 할 것인가 너무나 투표 열기가 뜨거워서 두 시간을 서 있었는데도 투표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전투표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이 많았고 참가한 사람이 오늘 실제 현장 투표에서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누가 되든지 말씀드린 대로 두 후보 전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조지아주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6년 연방 상원 임기를 통째로 채우는 그런 역사를 만들 사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이 어차피 다수당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일하기가 쉬워질 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천도 다음번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아무래도 다수당을 차지하는데 이번에 하나를 갖고 있는 게 왜냐하면 현직 의원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판사 인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준이 필요한 것은 전부 연방 상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러나 공화당에서는 그나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도 무슨 화상으로 여러 가지 캠페인은 하고 있던데 현장은 아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래도 허셜 워커를 처음부터 딱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올렸네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공화당으로서도 50대 50에서 민주당이 부통령의 한 표 후보로 다수당이 되는 것과 49대 51은 다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국 축구가 끝났다고 해서 여기서 끝이다 하고 뉴스를 다 접어버리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고 일단 아주 중요한 역사가 흘러갈 때는 한 번 정도의 되돌아보면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저도 가당치도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왜요. 포르투칼도 코날두가 등을 내주던데 그래서 골을 주던데 하면서 기적이라든가 아니면 요행 같은 것을 기대를 해봤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무조건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요. 그랬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어제 경기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고 현재 어머 골을 넣은 것 같으네요. 안 넣었나요. 아직 안 넣었군요. 모로코가 굉장히 잘합니다. 모로코가 이번에 이제 남아있는 한국, 일본, 호주가 아시아에서 이제 다 떨어져 나갔고 남아있는 팀 가운데서는 유럽의 최강팀이나 남미의 팀이 아니고는 모로코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모로코가 또 피파 랭킹도 22위인데 지금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별로 뒤지지 않고 일단 승점은 하나도 서로 내지 못한 채 연장전, 전반전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터프한 게임입니다. 모로코에게.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게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11시에는 포르투갈과 스위스 스위스가 15위 포르투갈이 우리가 경험을 했었던 9위인데 전문가들은 포르투갈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브라질이 어제의 그 경기에서 유력한 후보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 네이마르 복귀보다도 반짝반짝 있는 재능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제 한인들이 이 경기를 본 것과 해외에서의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은 저는 가장 두 가지의 말초적이었던 게요. 내 꼴을 넣고 나니까 박스가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거 얘기하고 하고 그래서 저도 텔레문도로 봤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경기였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재미있으셨어요? 저는 보통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다는데 왜 안 끝나지? 왜 이렇게 길지? 왜냐하면 경기 자체를 재밌게 보는 게 아니라 브라질 선수들이 춤추듯이 막 월추를 추듯이 하고 이렇게 할 때 겁이 나서 차라리 빨리 끝나고 끝나는 게 낫겠어. 물론 뒤에 한 골에 안도감을 주는 것이 있었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참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구나. 거기에 감정이 이입되기 때문에 축구에 박스가 중계하지 않았다. 중계를 중단했다와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게 이제 저의 마음이었는데 아 그 전에 일본 대 크로아티아도 결국은 어제 이 시간에 그 페널티킥으로 크로아티아가 이겼는데 일본의 경우는 그 사무라이 블루 이 사무라이가 준비는 굉장히 잘하죠. 무기를 갈고 닫고 하는데 그 사무라이들이 적에게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 그렇게 잘 준비한 무기를 제대로 쓰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페널티킥이라는 승부착이라는 것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일본이 크로아티아에 비해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승부착이에서 끈질기고 경쟁력이 치열한 두 팀이 승부착이에서는 그야말로 이 크로아티아의 일본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마치 연습을 안 한 듯이 보였다. 연습을 안 했다기보다는 얼마나 그 무게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크로아티아 선수들보다. 그래서 이제 크로아티아가 동점골을 터뜨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굉장히 침착했었는데 물론 이제 도미니크 리바코비치의 역사적인 총력전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뭔가 부족한 거예요. 미국이 네덜란드에 그냥 완전히 허물어지듯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끝났고 브라질은 어제를 브라질의 밤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브라질에 대패했다 이렇게 본다기보다 해외의 축구 전문가들은 한국이 브라질에 적수가 되지 못했다가 아니라 브라질이 너무너무 잘하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브라질이 너무너무 잘하더라. 브라질의 축구는 어떤 때 현실보다 낫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주로 가디언의 여러 군데에 지적을 하지만 가디언의 이름을 제가 미처 적어오질 못했어요. 가디언의 기사를 중심으로 전해드리겠는데 브라질의 축구는 어느 때보다 어느 때는 현실보다 훨씬 나은데 어떤 때는 다른 팀보다 그렇게 재능이 많으면서도 죽어라 하고 경기하지 않고 슬렁슬렁 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이유도 없이 그냥 못하기도 하고 2014년 독일에게 7대1인가로 졌었잖아요. 그런 때. 그러나 어제는 한국을 4대1로 이겼는데 브라질이 대단히 대단히 끝 끝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에서의 마치 특수효과 컴퓨터 게임 축구를 하는 것처럼 축구를 너무 잘해서 보고 나면 완전히 샤워하고 담배를 피워야지 될 그럴 정도 그 정도로 완전히 질퍽하게 축구라는 것이 단순한 쾌락이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어제 피파 회장 딱 보니까 아주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던데 그런 단순한 쾌락을 너무나 너무나 질퍽하게 즐기게 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걱정을 조금 뒤로 하고 격렬한 축구의 기쁨으로 빠져들게 브라질이 했다. 아 가디언의 조나단 리우 기자가 쓴 글입니다. 브라질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처음 그 40분은 한 월츠를 추는 것처럼 올해 브라질 선수에게서 못 보던 경기를 제가 좋아하는 비니스 유스 주니얼 처음에 골을 얻고 네이마르는 너무 유명하고 히샬를리송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저는 루카스 파케타 그리고 하핏 옌야 이런 선수들 그 히샬를리송이 공을 머리 위로 세 번 드리블하고 내려놓고 다시 또 찾고 냉정하게 마무리하는데 그런 데를 어떻게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한국 선수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니스 주니얼의 그 작은 크로스로 이어져서 통렬한 최후를 기록을 하죠 삼각형 사각형 이름 지을 수도 없는 그런 모양 같은 것을 만들면서 안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안무로 장식을 한 스텝 오버 등등 이런 것 관객들도 브라질 관객들도 막 응원을 하는데 한국을 굴욕 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는 경기가 빨리 끝나기를 우리는 바랄 수가 없어 하는 그런 표정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바로 이 축구라는 것이 영국의 학교 운동장에서 만들어졌지만 시작은 거기지만 완성은 저쪽 끝에 브라질의 초원 브라질의 해변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이마르가 2014년, 18년, 22년 이제 세 번 다 월드컵에서 득점한 세 번째 브라질 선수가 됐고 어제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축구가 상파울로 한 병원에서 82세의 암환자가 조용하게 아주 노란색 셔츠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펠레는 네 번 넣었잖아요 그래서 8회 연속 월드컵 8강에 진출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선수들이 배너를 만들어 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화려하지 않고 오른편에 펠레의 얼굴이 있는 아마도 그 브라질의 그 축구의 그 역사 축구를 완성한 그 역사의 펠레에게 헌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주 적절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가디언의 스포츠 기자가 한국은 후반 76분에 백승호가 뜨른 그 한 골은 장관이었다 아주 깔끔했죠 마지막으로 좀 안도를 했고 뒤늦기는 했지만 골키퍼가 너무 잘하니까 골키퍼가 몇 개를 걷어냈잖아요 알리송이 최고의 골키퍼니까 최고의 골키퍼와 네이마르 그리고 마주 신에 반짝반짝 빛나는 선수들이 있는 그런 이제 브라질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한국팀이 처음에 벌써 딱 아 오늘 긴 밤이 될 것이다 라고 예감하는 순간이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팀의 한 골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한 골은 넣고 아시아의 마지막 팀도 16강전에서 졌는데 포르투갈에 이기고 한국으로서는 이 영국의 기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포르투갈에 이기고 한국 선수들이 오랜 동안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서 가나와 우루가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것도 기억할 만한 장면이고 손흥민 선수가 2026년도 월드컵 할 때 아니 20이래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34살인 줄 알았는데 33살이네요 생일일 때문에 그리고 조규성 선수는 진정한 재능을 발견했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셀틱과 스카틀랜드 셀틱과 계약하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여러 곳에서도 러브콜을 보냈지만 셀틱과 현재로서는 계약하는 것 같다 하는 게 가디언의 보도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브라질은 코스타리카와 8강전을 치르게 되는 거고요 코스타리카도 기술적으로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고 브라질처럼 경험이 많으니까 아무튼 그렇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남미나 유럽의 전통적인 축구 파워 베이스가 아닌 유일한 팀인 모로코가 스페인에게 피파 랭킹에서도 한참 뒤지는데 지금 이제 전반 연장전에서 아직 양 팀이 다 골을 내지는 않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포르투갈과 스위스 말씀드린 대로 포르투갈이 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얘기를 하고 브라질은 아무튼 이로써 어제로서 유력한 후보가 됐고 네이마르 복귀보다도 아주 반짝이는 재능가들이 출연했다는 것 그리고 한국도 역시 다음에 4년 뒤에는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도 유럽 리그에 가서 열심히 4년 동안 연습하면 그때 한국이 더 자산이 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대강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정말 재밌는 경기들이 있죠 오늘 모로코가 저는 상당히 결과가 궁금하고요 잠시 뒤에 한국 언론이 딱 보도하는 것 거기까지 그리고 미국 언론이 보도하는 것 그 이후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 잠시 뒤에 보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에서 이제 특별히 나는 가수다 이런 프로그램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지금 뭐 촬영도 한다고 해서 제가 이 촬영하러 와주신 전문가 두 분께 그럼 손 흔들어야지 되나요 하니까 촌스럽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고요 지금 그래서 촬영 중이고 저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의 대우그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거의 2천만 달러를 융자한 게 잡지 포부스가 폭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영국의 가디언을 포함을 해서 많은 해외 언론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980만 달러입니다 임기 5개월 반 만에 이 융자 받은 모든 것을 다 갚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누가 이 돈을 갚았는지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돈 많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2천만 달러 정도 큰 돈은 아니지만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렇게 2천만 달러씩 융자를 받는 것이 비밀이 아닌데 왜 이걸 비밀로 유지했을까 이제 포부스는 그런 면을 지적을 했고요 임기 5개월 반 만에 430만 달러만 남겨두고 1980만 달러의 대부분 이상을 갚은 거죠 그런데 이제 영국신문 가디언과 포부스는 역시 말하자면 대우가 당시에 1990년대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북한과 사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은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이 이제 대통령의 출마할 때를 전후로 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충분히 공개적으로 발표가 됐었어야지 되는 자료인데 왜 이것을 숨겼는가 그럼 여기는 어디서 나왔는가 포부스는 어떻게 알고 보도를 했는가 뉴욕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 사업거리에 대해서 많이 지금 추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아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다라고만 볼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 빚 자체를 트럼프 회사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이 갖고 있었는가 아니면 개인이 100% 갖고 있었는가 거기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르고 그러면 법을 이용한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었는가 이런 문제는 또 전문가들이 파헤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었을 때 만약에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과거에 북한과 사업을 하도록 허락을 받은 기업 대우로부터 융자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거 이해상충이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고 만나서도 어디 강변에 뭐를 지으면 좋겠다고 부동산 개발을 하면 좋겠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미국이 허술하냐 하는 것을 잡지 포부스와 많은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서 떠나고 1년 반이 지나고도 아직까지 이게 드러나지 않았었다는 그런 것 그렇다면 2024년도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대우그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업을 한 기간이 25년이 넘는답니다 유엔 본부 인근에 있는 트럼프 타워 무슨 여러 가지 한 6개 정도 프로젝트를 같이 개발하면서 그때 대우가 처음으로 이제 한 2,500만 달러 정도를 투입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급기야 이럴 때 급기야네요 채권자가 된 거죠 미국에서는 이제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엇을 위반했는가 뭐 이런 것을 조금 파헤쳐야지 되고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그 회사의 내부 기록에는 대우에서부터 거의 2천만 달러를 용자 받았다가 언제 갚았다 하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왜 공개 기록에는 이게 없었는가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글쎄요 여기서 더 많은 것이 나올 수도 있다고 믿어지는 그런 기사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도 첫 번째 외국 방문지로 멕시코 시일이를 잡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번째 국빈으로 프랑스의 이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을 지난주에 백악관으로 초대를 해서 사흘이나 그것도 융숭하게 대접을 했는데 멕시코 시일을 방문하면 왜 그러겠습니까 이민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도 필요하고 정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책은 대통령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그 입법이 있어야지 되는데 의회에서 입법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힘들겠죠 공화당이 이제 하원의 다수당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법 이민 남부 국경을 통해서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막으려면 이제 정치가 필요한데 그 정치를 멕시코 대통령과 하겠다 해서 멕시코의 대통령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를 만난다는 건데 안보 강화하는 것 중에서 멕시코가 막아달라 하는 것을 부탁하라고 하겠죠 당연히 중간 더 멕시코보다 남쪽에 있는 나라에서 멕시코를 거쳐서 북쪽인 미국까지 오잖아요 그런 것 그리고 뭐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그 Three Amigos Summit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이 세 명의 아미고들 미국 대통령 캐나다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만나는 것 여기에 이제 주스틴 트루도도 와서 올해도 이제 북미 리더의 회담이 있고 역시 이 문제를 의논을 한다고 합니다 공화당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많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멕시코 대통령이 기억나시죠 지난해에 뉴스로 전해드렸는데 잊으셨어도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나실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위주 정상회의라는 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왔었는데 멕시코 대통령이 안 왔어요 당시에 이제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의 지도자들을 초대하지 않았다 해서 바이든 행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멕시코 대통령이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는 국경의 문을 닫는다고 위협을 했고 그래서 멕시코에서 약간 좀 어떠한 미국에 좀 맞춰주는 그런 행보도 했고 지금도 한 6천 명 정도의 방위군과 군인들이 멕시코 남쪽의 국경 그리고 미국과의 국경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10월 달에 기록적으로 많은 불법으로 어딘가를 넘고 넘어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체포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숫자랍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공화당 행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행정부죠 민주당 행정부는 미국이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남미에 대해서 가혹하게 했고 그 가혹하게 한 게 어떤 때는 독재자를 지원한 때도 있잖아요 미국에 유리하다면서 그게 또 미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남미는 받아줘야지 된다는 생각이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 대통령과 좀 덜 넘어오도록 여러 가지 협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도 합법적인 이민과 또 합법적으로 난미 신청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정책은 여전히 가지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멕시코가 홀드 해줘야지 되죠 멕시코가 협조를 해줘야지 됩니다 또 하나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코비드 나인틴이 시작됐고 당시에 코비드 나인틴 때문이다 하면서 타이틀 42라는 것을 발동을 시켰습니다 이 42가 이제 보건상의 문제로 남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국경 넘어오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걸 이제 끝내기 12월 21일에 끝내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끝내기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도 내년에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이민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서 멕시코 시리에서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텔레비전 제 앞에 두 개가 있는데요 오른쪽에는 저의 입장에서 오른쪽 화면에는 뉴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왼쪽 화면에는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모로코와 스페인이 여전히 지금 119분 26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연장전 지금 시간 나오죠 아직도 0대 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제가 다 떨려요 제가 다 떨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끝나기 전까지는 모로코 FIFA 랭킹 22위 그리고 스페인 7위의 경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장전 전반전 치르고 있고요 가벼운 뉴스부터 할까요 네 가벼운 뉴스부터 하나 전해드리고 나이키가 브루클린 내츠의 가드 카이리 어빈과의 계약을 공식적으로 끝냈는데요 한 한 달 정도 걸렸죠 처음에 요즘 미국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에 뭔가를 잘못 올린 거죠 처음에 좀 본격적인 사과를 하지 않다가 그러다가 뭐 사과를 하긴 했어요 NBA 커미셔너가 이거 뭐야 제대로 사과를 해야지라는 투로 얘기를 하고 나니까 문제는 이 어빙이 반유대적인 내용으로 많이 가득 차 있는 다큐멘터리를 소셜미디어에 홍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키가 그 당시에도 조금 지나고 나서 더 이상 우리 나이키의 선수가 아니다 하고 관계를 11월 달에 중단을 했고 오늘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스폰서쉽을 중단을 한 겁니다 이 농구스타가 돈 많이 벌 텐데요 얼마나 되나요 적어도 한 11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나이키 2011년도에 광고를 시작해서 더 이상은 이제 정말 대단히 파워풀하고 대단히 재능이 있고 하는 그 카이리 어빙의 나이키 운동화가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나이키는 당연히 이제 많은 기업인들이 하는 얘기와 똑같이 우리는 혐오 발언에 무조건 반대한다 반유대적인 것에 비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블루클린 넷치도 출장 정지시켰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그 정지 기간은 풀려나서 다시 복귀를 했는데 커미셔너가 NBA 커미셔너도 이런 사람을 그냥 사장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그 게임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 또 돈 제일 중요한 것은 스포츠니까 돈이니까 아담 실버가 내가 직접 만나보니까 처음에 사과를 제대로 안 한 건 실망했지만 그 사람 절대로 반유대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다시 이제 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저희 회사에도 이제 광고주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받아들이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광고주 여러분들께 득이 될까를 연구를 하고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작은 광고라도 그 제가 광고를 하는 본인이 그 돈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뉴욕타임스와 광고주인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일렉트릭이 미국에서 가장 존중받는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직원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 어떻게 이 두 회사가 큰 회사들이지만 뭔가를 전형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디지털로 뉴욕타임스를 봅니다 해서 페이퍼판을 다 못 봤거든요 월스트리저널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다 나오고 광고면도 나오고 하는데 뉴욕타임스는 그 페이지를 디지털로 눌러도 그게 제대로 안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 다 계산을 해볼 수는 없었고 뉴스에 의존을 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뉴욕타임스를 보신다면 특히 부동산판 같은 데는 완전히 제너럴 일렉트릭의 독점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페이지에 20개가 넘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광고가 들어간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역사상 최초로 뉴욕타임스 부동산 편 전체 그리고 다른 171년 역사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대부분의 페이지에도 독점 광고를 하는데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두 회사의 ceo들이 신문을 인쇄하는 곳에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뉴욕타임스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지난 10년 동안 광고를 했는데 당연히 뭐 이거 7자리 숫자의 광고인데 회사를 3개로 분할하면서 이게 다 승인을 받아서 제너럴 일렉트릭 헬스케어, 제너럴 일렉트릭 항공, 제너럴 일렉트릭, 베노바 에너지죠 다 첨단 산업을 하는 겁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하면서 뉴욕타임스 광고팀과 같이 일을 하면서 새로운 대화형 광고를 상품으로 내놓는 겁니다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뭐 라디오가 있고 한국 tv가 있고 또 tv 가이드가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신문도 있고 이렇게 패키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뉴욕타임스와 제너럴 일렉트릭도 뭔가 다른 회사들과는 다른 것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한 페이지는 시각적인 가이드를 하는데 뭐 퍼즐 상을 받은 그런 사람이 뭔가 이렇게 퍼즐로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메시지를 딱 포커스를 둬서 전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22페이지는 풀 칼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너럴 그리고 신문 자체도 오늘 뭐 제너럴 일렉트릭 로고가 들어갔기에 이렇게 다 랩핑을 했다고 하는데 데스크탑과 그 모바일 홈페이지에도 역시 이게 광고가 나오고 있고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추가로 뭐 50만불을 샀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걸 이제 뉴욕의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뭐 나스닥 증권시장 뭐 페리역 같은 데다가 오늘 놓는다고 하거든요 회사를 분리하면서 타이밍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 겁니다 두 회사가 파트너십이 돼서 2015년도에도 제너럴 일렉트릭이 그 버추얼 리얼리티 상품 뉴욕타임스가 파이내셜 타임스와 함께 이 버추얼 이 디지털에서 정말 다른 회사들 다 돈 못 벌고 마이너스 나고 있는 때부터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잖아요 그 같은 광고를 시작을 했고 2018년도에는 제가 좋아하는 일요일 매가진 광고 일요 매가진에는요 텍스트가 별로 없잖아요 사진인데 그 사진이 아트지로 향기도 좋고 하니까 제가 디지털로 보다가 일요 파는 이제 페이퍼로 보고 하는데 그 거의 텍스트가 없지만 사진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는 여기도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 광고를 시작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토리텔링의 그 퀄러티 물론 뉴욕타임스가 갖고 있는 컨텐츠 자체가 세계 최고의 신문이니까 그런 곳에 제너럴 일렉트릭이 광고하는 자체도 제너럴 일렉트릭도 최고의 회사고 뉴욕타임스도 최고의 회사인데 이렇게 저렇게 광고를 하면 서로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단순한 그냥 광고가 아니라 컨텐츠도 판타스틱하고 광고 내용도 그러면 더 판타스틱할 수 있도록 뉴욕타임스의 광고팀과 제너럴 일렉트릭의 직원들 또 광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회사 작은 회사 구분 없이 그리고 돈을 얼만큼 드리느냐와 상관없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뭔가 탈출구를 찾는 거예요 탈출구를 찾아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뉴욕타임스와 제너럴 일렉트릭의 어떤 정신이라고 할까요 또 정신만 있으면 뭐합니까 추진력이 있어야죠 이렇게 실행을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그 월드컵을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정말 뭐 손흥민 선수가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내볼 기브업 같은 이런 얘기들이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모로코가요 피팔 랭킹 22위인데 스페인과 점수를 하나 또 내주지 않고 동점으로 연장전까지 끝내고 지금 승부차기에서 2대 0입니다 어제 유지승 앵커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5명 5명씩 하고 그래도 점수가 똑같으면 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 했는데 지금 제가 몇 명까지 했는지는 알 수 없고 아마 끝나면 유지승 앵커가 알려주실 것 같아요 지금 모로코가 스페인과의 승부차기에서 2대 0 저는 일단 뉴스를 하고 있겠습니다 야 이 정도 되면은 스페인의 어깨도 굉장히 무겁죠 한 골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한 골 들어가서 이 정도면은 와 모로코 3대 0 모로코가 3대 0입니다 파이널 해서 모로코가 스페인이 하나도 집어넣지 못하는 사이에 모로코가 승부차기로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스페인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월드컵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로코의 경우는 유럽의 강국이나 아니면 남미의 축구 강국이 아닌 상황에서 피파 랭킹의 많은 격차를 누르고 스페인을 승부차기로 이겨서 지금 8강전에 가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모로코가 어디랑 경기를 하냐면요 모로코가 오늘 11시에 포르투갈과 스위스가 경기를 해서 포르투갈이 9위 스위스가 15위인데 경기를 해서 이긴 팀과 토요일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7시에 경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모로코를 많은 곳에서 그 포커스를 두고 봤죠 왜냐하면 모로코가 F조잖아요 모로코하고 웁니다 지금 관중이 울고 있는데 크로아티아가 이 F조에서 올라갔는데 벨기에를 꺾었잖아요 캐나다야 일찌감치 뒤로 나갔다 하더라도 벨기에를 꺾은 이런 팀 그래서 올해에 현재까지의 굉장한 이런 어떤 아시아 팀은 세 팀이 16강에서 결국은 머물렀어야지 됐고 모로코가 여기에 이렇게 올라간 그런 점들이 굉장히 지금 주목받아야 될 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양쪽 감독들 전부 인사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로코 선수들 선수를 들어올리고 또 들어올리고 이렇게 많이 중계하면 안 돼요 피파의 규정에 맞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미국인의 거의 반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협상을 하도록 워싱턴이 압박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로코에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끝난 뒤에 종교적인 그런 선수들의 표현이 있고 스페인 선수들은 또 오늘따라 또 굉장히 유니폼이 하늘색 밝은 하늘색인데 울음 그 덩치 큰 선수들의 졌을 때의 울음 아시죠 지금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거의 반은 그렇게 평화협상을 하도록 워싱턴이 압박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게 압박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게 7월달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필요할 때까지 계속 지지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은 7월달에 비해서 10%나 줄어들었거든요 아직도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이 더 많이 끝까지 지원을 해야지 된다 61% 공화당은 3분의 1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7월달보다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그렇지만 무기 지원이나 경제적인 지원 또 우크라이나 난민이라든가 난민을 받고 러시아를 제재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상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고요 11월달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입소스가 시카고 카운슬론 세계문제연구소에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했고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 50개 주에서 1030명을 대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는 3%포인트인데 여기도요 어느 뉴스를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이 다릅니다 박스 뉴스를 보는 사람은 우크라이나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6%인데 박스와 가장 반대적인 극좌라고도 볼 수 있는 MSNBC를 믿고 있는 사람은 우크라이나가 이길 거야 48% MBC 36% PBS 33% CNN 32%입니다 네 이긴 선수들에게 박수를 네 모로코가 승부차기 3대 0으로 어제보다 격차가 더 심하죠 스페인을 이겨서 8강 진출이 확정이 됐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16강에서 나온 기록을 보면 브라질이 어제 한국과 경기에서 4대 1이었잖아요 4골이 처음 나왔고 오늘 승부차기 3대 0으로 모로코가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